한산 소국주 한산 소국주 마셔봤어? 안 먹어봤는데 여기가 한산 소국주 갤러리입니다 소국주 무협영화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맛봐야겠어요 와 여기가 이게 다 소국주 병이야 어우 너무 좋아 여기 앉아서 술 한잔 마시고 평상에서 한숨 자고가 되겠다 누구라는 건가? 이게 왜 앉은뱅이 술인지 알아? 예전에 선비가 과거 보러 가던 중에 고려인가? 여기 와서 소국주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대로 앉은뱅이가 되어버렸다고 과거도 보러 못 갔대 술 맛있겠다 병이 너무 예쁘다 우와 이거는 병도 엄청 멋있어 고니 모양이다 고니 고니? 고니는 옛날에 그거 아니야? 그 영화에? 탓자? 어 탓자 우리 고니 정마담 이거는 엄청 멋있게 생겼어 어? 이거 본 것 같아 나 천상물 이거 되게 가운데에 이 도너츠 모양 같이 뚫려갖고 우리 집에서 봤어 아 그치? 장모님이랑 같이 묵은 술인 것 같은데 여기도 소국주 향긋해? 아 왜 향긋한가 했더니 민들레가 들어가네 말린 민들레가 들어갔네 우와 종류가 엄청 많다 어? 여기 뭐야? 잔도 판매하네 이거 엄청 커 이거 한 잔이랑 이거 한 잔이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야? 좋은 술은 또 좋은 잔에 마셔야 돼요 소국주가 좋은 술이니까 이런 좋은 잔에다가 술 마실 때는 또 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각..각 지는 거 보여? 호청촌인가? 호청촌인가? 호청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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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방식으로 아직도 이렇게 만들어놨다 아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상재 명가님의 한산소국주 아 양조장들이 다르구나 다 다르네 여기는 녹천 한산소국주 소국주 뜻이 뭔지 아세요? 소국주는 소국소국? 와 여기 시음도 할 수 있구나 시음때 종류가 많은데 좀 마셔보고 본인한테 맞는 소국주를 좀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향긋해 엄청 저희 한산에는 70여개의 양조장이 있습니다 아 지시백의 양조장은 이곳은 모든 제품들을 전시하려고 홈금이 판매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매주 4,5개의 양조장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 병 크기만 골라주시면 돼요 아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 그런 거 같은데? 이거 완전 짠 음 음 음 엄청 고소해 어 되게 약주 먹는 거 같아요 응 이게 약주죠 네 원래 제가 술을 잘 못해요 먹는데 어 이거 맛있다 진짜 안진뱅이 안진뱅이 술 되겠어 어 이건 조금 세다 네 요런 차이들이 있네 이것도 안 먹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마셔보니까 음 도수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 같아요 약주인데 약주의 강함이 점점점점 세지는 거 같아요 이 소국이란 뜻이 백제시대 때부터 흘러나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1500년이 된 거구나 네 이 소국이란 뜻이 백제시대 때 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백제 유민들이 이곳 한산지방에 풍량두로씩 모이면서 나라에 이런 수풍과 아픔을 입구해서 황실에서 먹었던 술을 빚어먹었어요 아 아 그때 당시 하얀 소국을 입고 술을 드셨잖아요 한자로 흰 숫자로 사용해요 아 아 이거 누룩을 사용해서 백사에 누룩굽자 아 아 아 아 그래서 그 1500년이라는 세월 속에 매속 전통을 이어받은 분들이 70여개 양구장에 틀렸어요 아 이게 백제 역사를 마시는 거네 그러네요 아 이게 백제 유민들의 눈물방울 현상으로 재어놓은 거예요 눈물방울 이게 정말 화병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하얀 소 흰 소지 음 국물 눈물 누룩굽자 백제 역사 백제 역사와 눈물을 담고 있는 술 소국주에 대해서 알게 돼서 뜻깊은 것 같아요 전 진짜 몰랐는데 아 되게 뭐 가슴이 뭔가 뭉클한 느낌이 좀 듭니다 단순히 앉은뱅이 술인 줄 알았는데 역사가 담겨있는 술이라니 온 김에 소국주도 좀 사가려고 합니다 집에 가져가서 저희도 좀 마셔보고 선물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소국주도 샀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좀 마시려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 부모님들 선물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약주라서 술이라기보다는 약으로 마시는 거라서 부모님들 생각이 나서 또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맛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의미가 더 있어서 백제 유민들이 빚어서 만들었던 술의 유래가 있어서 오늘 그 소국주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도 정말 잘 들었고 정말 몰랐었는데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소국주 병이 백제 눈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병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병으로 화병 꽃도 꼽아 놓을 수 있는 화병으로도 사용하기도 하시더라고요 70개의 양조장이 매주 5곳마다 돌아가면서 시음을 한다고 해요 판매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또 오늘 먹지 못했던 다른 양조장의 소국주도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세요 맞아요 한산 소국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국주